안녕하세요. 고요지오피쌤입니다. 벌써 1월 달도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정신없는 와중에도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부산 관련 영상을 준비했었고 훨씬 이전부터 부산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 쪽이 확실히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는 적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뜰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지 최근 부산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작됐었던 품풍과 지식산업센터 열기가 부산 쪽까지 내려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 예정인 현장만 하더라도 부산의 문양 BIFC2, 그리고 심평 리드원, 스마트티 타워 등등 적어도 5개 이상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이구성 센텀시티역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아실테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분양을 했었던 4하구 장림동 펜타플렉스가 가장 최근에 부산에서 분양을 했었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한창 뜨거워지는 시기와 동시에 부산에서는 펜타플렉스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어디?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2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신규 공급된 거라곤 펜타플렉스 하나뿐이니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부산 지산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센텀에 공급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센텀시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센텀스카이비즈라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7년 8월에 종공이 되었고요. 연면적 35,000평의 지하 4층에서 무려 지상 42층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센텀스카이비즈가 놀라운 것이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비싼 옷일은 7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500은 기본이고 평당 1600만원, 1700만원의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바로바로 된다고 합니다. 거래가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대기 수요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고작 4년 만에 가격이 3배 정도가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신축이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센텀스카이비즈보다 조금 더 오래된 QBE 센텀이라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QBE 센텀은 2013년에 종공이 되었고요. 연면적 18,000평짜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도 현재 매매가가 평당 1500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니 센텀 쪽 지식산업센터들은 수익률과 시식차익 둘 다 잡은 현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센텀시티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고 자리도 딱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분양이 될 현장이 바로 문현 BIFC2와 심평리드원입니다. 문현 BIFC2는 이미 전국적으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다가 법인 기업들 위주로만 분양을 할 예정이라서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부산에서 가장 빨리 분양을 할 현장이 심평리드원인데요. 이 심평리드원에 대부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보 8분 정도 역세권인데다가 일본 시공사가 건설을 예정이고 염면적도 3만 5천평 이상의 지상 28점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비산단지역이라 실사라던가 인도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심평리드원이 들어오는 부지 주변이 싹 전체적으로 부산 최초의 산업단지인 심평장림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혁신산업단지로 선정을 했고 2018년에는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개발과 발전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과 더불어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사부산의료원 개원 소식과 다양한 교통호재들이 있습니다. 교통호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부산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여기 있습니다. 1번에 하단역부터 녹선선 경량전철 14.4km 그리고 시베이파크선 노면전차 12.8km 송도선 노면전차 7.72km 그러니까 1번과 2번, 6번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도해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과 장림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심평리드원이 굉장히 좋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심평리드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시세차이 두 개 다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분위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부산 쪽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애조피스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애조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